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지요 성경을 보면 기도만 하면 안준베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응답을 또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때와 방법은 우리가 알 수도 다 이해할 수도 없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기도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고요 사무엘 또한 여우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고 범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모두 체험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 이 자녀 갖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본문의 한나는 이 자녀 갖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내가 갖고 싶다고 또는 원치 않는다고 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한나 자신은 그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한나는 그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운 마음에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함으로 그 속을 더 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눈치 없는 남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마음을 슬퍼하느냐 한나는 왜 낳을까? 어떻게 먹지 않나? 어떻게 붙잡는가? 어떻게 붙잡는가? 지금 몰라서 물어요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이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면 분인나를 얻지 말았어야지요 이렇게 정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이 한나가 하나의 옆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에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한나는 자신을 여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기도 그 첫 번째는 바로 종의 마음으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의 그런 결정에 어떤 대항이나 어떤 의의를 제시할 수가 없죠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또 여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잉태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도저히 말도 안되고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아주 예쁘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이였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어떤 실현 가능성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죠 주인의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도에 있어서 주인과 그 종의 자리가 바뀌어져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약 13, 14년쯤의 일이었어요 제가 일본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알아볼 때였습니다 수십 통의 이력서를 넣는데 오라는 것이 한 곳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한 지인의 소개로 회사를 소개받고 거의 입사 확정이 결정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자 신청 서류를 넣고 출근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비자 허가 불통지서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진짜 섭섭해요 제가 비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왜 대뜻하면서 안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빡 따지면서 기도도 아닌 기도를 푸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잘 되도록 무조건 도와주셔야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때 제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었어요 그때 제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었어요 하지만 돌아보면 제 삶에 하라님의 일하시는 그 열매는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받으시는 주인과 이 간고하는 종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비자도 끊기고 또 관광 비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취직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본 것 같아요 취직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본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는 모든 회사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거절이었어요 그렇게 인연을 버티고 버티다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2년을 버티다가 무릎을 꿇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일본에서 더 이상 머물 곳도 또 물질적인 돈도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제 마음이 낮아지더라고요 일본에서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お金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다시는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 마음이 참 교만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가 낮은 마음으로 낮은 모습으로 엎드리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라운 직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내 계획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내 계획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낮은 마음이 없다면 내 간구를 아래기보다 종된 마음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낮은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된 자의 모습으로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기도 두 번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드디어 한나가 자신의 간구를 아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발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 아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매일 다르게 성장하는 그 아이를 보는 것은 엄마의 큰 행복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왠지 좀 막연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전 세계에 무슨 열방의 보그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만 같고요 전 세계에 무슨 열방의 보그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만 같고요 전 세계에 무슨 열방의 보그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만 같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간구의 방향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향대로 내가 몸소 행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한나가 기도한 후에 어떻게 행했는지가 나옵니다 그 아이의 젖을 뗀 후에 아이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 마리 또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우와의 전으로 올라가며 그 아이가 아직 어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젖을 때 나이 대략 한 살 전후 되는 정말 갓난아이 있죠 그 성전에 그 갓난아이를 보아줄 수 있는 유머는 있을까요 혹시 아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또 예방접종은 어떻게 하지요 아이가 그래도 좀 걷고 말이라도 할 때 그때 성전에 들여도 되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참 엄마로서 너무 모질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한나의 기도에 그 간구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기쁜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그 기도 안에 자신의 욕심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도에 자신의 욕심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이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지요 이 모든 간구의 그 이유가 자신의 욕심과 만족이 될 때 잘못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사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경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아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양육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 사업장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도는 단순히 나의 소원 성취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성경을 말씀하세요 그만큼 사무엘은 하나님께 있어서 아주 큰 기쁨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바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역사가 새롭게 쓰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라님 앞에 간고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자신인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기도의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쁨이 되는 것을 간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힘들어도 내가 희생된다 생각할지라도 그대로 실행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을 채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